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몹시 게을렀던 한 사내의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소가 된 사나이 몹시 게으른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나이의 식구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가진 애를 썼으나 이 사내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타이르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람이라면 밭에 나가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창 바쁠 때인데 그렇게 한량처럼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남편인지라 아내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냈는데 사내는 그것조차도 듣기 싫다는 듯 한껏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거야.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 지금 안 놀면 언제 놀겠나?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럼 자기 인생만 짧고 내 인생은 끝이 없다는 말인가? 아내는 하도 기가 차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매일 빈둥거리기나 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나가버려요. 원래 한량들이 자존심은 더 강하다더니 사내가 극작이었습니다. 주섬주섬 짐을 꾸리는가 싶더니 사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홧김에 집을 나오긴 했는데 사내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저만 치의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 집에서 묵어야겠군. 그런데 저 집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못 보던 집인데. 사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는 한 노인이 사람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겁니까? 노인은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사내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귀찮을 텐데 뭘 하려고 하나 자네는 그냥 계속 놀기나 하게 노인의 말에 사내는 움찔했어요. 자신이 할 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는 매일 집에 처박혀 뒹굴다 보니 내가 바깥 물정에 어두워졌나 보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 물건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궁금한 걸요? 그래? 그럼 알려주지. 이건 소 대가리일세. 노인의 말을 듣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소 머리를 닮은 탈바가지였습니다. 그걸 무엇에 쓰려고 만드시나요? 자네는 귀찮치도 않나 뭘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나 이제는 완전히 사내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사내는 오기가 동하여 더욱 치근덕거렸지요. 그래도 궁금하니 가르쳐주세요. 빈정거리는 어조였으나 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정 그렇게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지. 자네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는 탈일세. 사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탈도 다 있나 싶었지만 이 역시 자신이 세상 물정에 어두워 모르고 있던 사실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확인하듯 사내는 거듭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나이 먹고 헛은 소리를 하겠나 정 궁금하면 자네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노인은 소머리 탈을 들어 떠넘기듯 사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결에 탈 바가지를 받아든 사내는 이게 웬떡이냐 싶어 얼른 머리에 뒤집어 썼지요. 그러자 노인은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재빨리 사내 등에 걸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내가 머리에 쓴 소머리 탈이 이상하게도 다시 벗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등에 걸쳐놓은 쇠가죽도 사내의 몸에 찰싹 들러붙어서 진짜 살아있는 소의 가죽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내는 그 자리에서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밧줄을 가져와 사내의 목에 메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소가 됐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노인은 쇠콧비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꼼짝없이 소가 되어버린 사내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저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삐를 끄는 노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소리를 지른다고 질러댔지만 그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지요. 노인은 소를 이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니 팔기위에 끌고 나온 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내도 그 소들 틈에 끼어 새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내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길을 썼지만 노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장터를 돌이번 거리다가 어느 마음씨 조아배는 농부에게 소를 넘겨주었습니다. 새 주인이 된 농부에게 곧비를 넘겨주며 노인이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 무밭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예?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것 참 별난소도 다 있군요. 농부는 못내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소를 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소가 된 사내는 그야말로 죽도록 일만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논에 끌려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무거운 마차까지 끌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새 주인은 어찌나 일 욕심이 많은지 소를 잠시도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우물가로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기도 하고 무거운 돌을 날라다가 담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소가 끄는 마차가 사용된지라 사내는 밤이 이슥해서야 외양간으로 들어가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사내는 울부짖으며 농부에게 외쳤어요. 여보시오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오. 하지만 그 소리는 소 울음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부는 일이 하기 싫어 꾀를 피우는 줄 알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마구 때렸지요. 고된 생활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내는 게으름만 피우고 살던 지난 날이 몹시 후회가 되었어요. 내일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신세라니. 이런 생각을 하니 더 살아서 고된 일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들에 나가다가 길가 무반 옆을 지나면서 전에 자기를 소로 만든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 무밭에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하시오. 사내의 뇌리에 자꾸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 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물을 먹고 죽어야겠다. 사내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종일 그 말을 대뇌었습니다. 그리고 저 저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주인이 한눈 파는 틈을 무 저녁 저녁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주인이 한눈 파는 틈을 타 무 두 개를 뽑아먹었어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씹어먹고 나자 소의 머리가 원래의 모습인 탈로 변한 것이었어요. 사내는 얼른 탈을 벗은 다음 쇠가죽도 벗어던졌습니다. 죽으려고 먹었던 무가 뜻밖에도 새 삶을 살도록 해준 것이지요. 한편 자기소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광경을 목격한 농부는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사내는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와 헤어져 고개를 넘어오던 사내는 예전에 소머리탈을 만들던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노인에게 호되게 앙가품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온대간대 없고 자풀만 무성하게 있었어요. 그 후로 사내는 깨우친 바가 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부자 아들 삼형제를 거느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와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는 늘 아들 삼형제와 아침일찍 논밭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별이 나타날 즈음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농부의 살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했지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 황소처럼 일하는 성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농부와 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연애때와 마찬가지로 세 아들과 함께 들로 일을 나간 농부는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 땅은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보물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보다시피 우리 논밭 주변에는 쓸모없는 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 돌들을 모두 치워버리면 어떻겠니? 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돌들을 언제 다 치우죠? 농부의 예상대로 세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다 치우자는 게 아니다. 오늘 다 마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매일 조금씩 돌을 나르자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많은 돌들이 다 없어질 것 아니겠니? 농부는 부드러운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효성 또한 지극했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을 마친 네 사람은 손에 들 수 있을 만큼의 도를 주어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굳은 날이건 맑은 날이건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돌을 주워와 자기 집 울타리에 차곡차곡 쌓아 나갔지요. 그러는 사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농부의 집 주위에는 그럴듯한 돌담이 둘러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집 뒤에는 신보가 고약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퍼마실 위인이었지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하루는 대문 밖으로 산보를 나섰습니다. 아침 낮 동안 늘어지게 자고 난 터라 아직 얼굴에는 잠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떤 강한 빛이 자꾸 눈을 찌르는 듯한 느낌에 영감은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황금 덩어리 아니야? 영감은 깜짝 놀라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눈에 담이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농부의 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영감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황금으로 둘러싸인 담이 눈앞에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가남뱅이가 언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 황금으로 담까지 쌓았지? 영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이 하나였더라도 눈이 뒤집혔을 텐데 담장이 온통 황금이니 오줌을 질질 싸도 모를 정도로 아득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영감은 황금담이 탐이나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어떻게든 농부의 집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영감은 기나긴 밤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며 궁리하다가 아침역이 되어서야 무릎을 탁치며 일어났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미 날이 훤히 밝았기에 영감은 곧바로 농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농부는 그때 막 일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여보게 나 좀 잠깐 보세요. 아침 일찍 부자 영감이 찾아오자 농부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농부는 그가 찾아오면 늘 굳은 일만 생긴 터라 자기도 모르게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억지로 트집을 잡아 숟가락 하나라도 빼앗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평소와는 달리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요즘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 그저 저희 식구 먹고살 농사밖에 하는 게 없는걸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훌륭한 담을 쌓았는가 아 저 돌담이요? 저건 들에 널린 돌들을 하나씩 주워와서 만든 겁니다. 농부의 말에 영감은 속으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돌담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진 것이지요. 아니 저놈이 미쳤나 황금을 보고 돌이라고 하더니 영감은 속으로 폐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더 쉬워지겠는걸. 농부가 혹시 다른 말을 꺼낼까 조마조마 하여 영감은 바로 생각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서로 앞뒷집에 사는 이웃사촌 아닌가 그여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좀 야박하게 굴었던 것 같아 서로 돕고 친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자네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네 도대체 영감의 꿍꿍이를 짐작할 수 없어 농부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일을 사과도 할 겸에서 내 집과 자네 집을 바꾸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찾아왔네 물론 자네 땅은 그대로 갖고 그저 집만 바꾸면 되는 걸세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농부는 영감이 갑자기 망령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초가집하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바꾸자고 하다며 망령이 들지 않고서는 그 노랑이 영감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게 나는 그저 자네 집의 돌담이 워낙 부러워서 그러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나야 재물이 있으니 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실증이 나면 다시 새 기와집을 하나 사면 되니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게 되자 농부는 그저 어리둥절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감은 농부를 설득한 끝에 서로 집을 바꿔 살기로 했어요 욕심 많은 영감은 나중에 농부가 딴소리를 할까 염려되어 합의서까지 만들어서 서명한 뒤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절대 안되네 영감은 입다짐까지 받아보려고 농부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제가 다른 소리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영감님이라면 모를까 아닐세 이번에는 내가 죽어도 다른 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말게 만약 내가 딴소리를 하면 자네가 갖고 있는 합의서를 근거로 광가에 나를 고발하면 될 게 아닌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도 영감의 말은 일단 틀린 말이 아니었고 농부의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뒷일이야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를 잘 챙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와 부자 영감은 서로 집을 바꿔 살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엄청나 부자가 된 거야 저까지 귀화집 한 채가 문젠가 이 황금이라면 저런 집 백채도 살 수 있겠다 영감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밤 늦게까지 초가지 울타리를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감은 간밤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몸이 피곤했었는지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황금담이 안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영감은 처음에 담을 보았을 때처럼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찢다시피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눈부신 광채를 내던 황금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커먼 돌들로만 이루어진 평범한 돌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영감은 땅을 치고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농부와 집을 바꾼 일에 대해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지요 합의서까지 써서 나누어 가진 상태인데다 일구 이연할 때는 고소해도 좋다며 스스로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터였으니까요 평소에 못된 욕심보가 한순간 눈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일종의 착시를 일으킨 것입니다 큰일을 저지르고만 영감은 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몸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부와 세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이 트면 쟁기를 메고 들러나가 정과 다름없이 열심히 밭을 갈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크리스마스 캐럴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럴 소리가 가득했지만 구두새 영감 스쿠르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직원 밥은 몸을 잔뜩 웅크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그건 스쿠르지가 석탄을 한 덩이밖에 주지 않아 사무실이 무척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이 든 신사가 스쿠르지를 찾아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쿠르지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내 할 바 아니요 어서 썩 나가시오 신사는 스쿠르지의 퉁명스러운 말에 무한해져서 황급히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직원 밥도 집으로 돌아가고 스쿠르지도 낡고 컴컴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밤 스쿠르지가 잠든 사이 어디선가 스르륵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스쿠르지 눈앞에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서 있었습니다 말리는 온몸에 굵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지요 스쿠르지 나는 살아있을 때 만든 쇠사슬 때문에 죽어서 고통받고 있다네 자네는 오늘 밤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자네의 유일한 희망일세 말리는 이 말을 남기고 쇠사슬을 끌며 사라졌습니다 조금 뒤 어디선가 얼굴이 하얀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과거의 유령이요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학교에서 홀로 남아 책을 읽는 어린 시절에 스크루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즐겁게 상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청년 스크루지도 나타났어요 청년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이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루지의 얼굴은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스크루지는 괴로워져 두 눈을 감았어요 스크루지 눈을 뜨시오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주택가에 있는 낡은 건물의 꼭대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의 집이었어요 밥의 집은 춥고 비좁았지만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지요 시끌벅적한 가운데 밥이 꼬마팀을 어깨에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팀은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밥이 식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말에 스크루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밥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었지요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밥과 식구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커먼 옷을 입은 유령이 나타났어요 스크루지 나는 미래의 유령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느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구두세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지 돈만 알더니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다더군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털썩 조저앉아 가슴을 쥐어 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령님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령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사라졌어요 스크루지는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태껏 들어본 종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스크루지는 기운 차게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야 오늘이 며칠이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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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어 스크루지는 가장 큰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스크루지는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스크루지는 길에서 어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신사를 만났어요 신사 양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오 스크루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스크루지는 기뻐서 크게 웃었습니다 스크루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푸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선화 이야기 그리스의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소년이 살았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나타날 때면 요정들은 그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저기 좀 봐 나르키소스야 정말 멋있지 않니? 나르키소스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요정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양떼를 돌보는 일에만 열심이었지요 난 꼭 나르키소스가 날 사랑하게 만들테야 아니야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요정들은 서로 다투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르키소스의 사랑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숲의 요정인 사랑하게 만들어낸 수 있게 해 주마 에코는 헤라 여신에게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에코는 묻는 말에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에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에코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래 나르키소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녀는 이렇게 마음 먹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친구들과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그는 크게 외쳤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 어 이건 나르키소스의 목소리야 에코는 기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그라고는 수풀 속에서 뛰어나와 나르키소스를 안아버렸답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나르키소스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에코를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이 손을 놓지 못해 너 따위에게 안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에코는 애처로운 눈으로 나르키소스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외면해 버리고 말았지요 에코는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속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움츠러들어 사라져 버리고 마침내 목소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코 요정은 숲속 메아리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건방진 나르키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요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는 나르키소스는 연희떼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치고 목이 말라 호숫가에 잠시 쉬기로 했답니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았어요 엎드려 물을 마시려던 나르키소스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물속에 비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물의 요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기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물의 요정님 당신에게 입맞춤 해도 될까요? 나르키소스는 입을 맞추려고 호수에 비친 얼굴에 천천히 입술을 댔지만 그 순간 아름다운 얼굴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안으려고 물속에 손을 넣으면 사랑스러운 모습은 곧 사라졌지요 나르키소스는 물속의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는 웃으면 똑같이 따라 웃고 내가 손짓하면 같이 손짓하면서 어째서 날 피하는 거지요 모래 요정이여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사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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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나르키소스는 호숫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하루종일 호수 안을 굽어보기만 했습니다 양떼가 흩어지는 것도 해가 지고 뜨는 것도 몰랐지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야위여 갔습니다 하지만 모래 요정은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르키소스가 탄식하면 목소리만 남은 에코 요정이 똑같이 대꾸해 줄 뿐이었지요 나르키소스는 결국 기운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나르키소스 일어나요 죽으면 안 돼요 요정들은 나르키소스가 죽자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나르키소스를 잠깐 미워했을 뿐 죽기를 바란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요정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나르키소스의 시체를 화장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르키소스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한 떨기 꽃이 피어났어요 그 꽃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다가 숨을 거둔 나르키소스와 무척 닮아 있었답니다 그 꽃의 이름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에델바이스 알프스 산의 은빛 봉우리들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 알프스 산 꼭대기에 얼음으로 만들어진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에델바이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에델바이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소녀를 괴롭히는 변덕스러운 신에게 쫓겨나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얼음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 꼭대기에는 사람은 커녕 새나 동물도 구경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에델바이스는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얼음 위에서 신나게 미끄럼도 타고 눈으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가 얼음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 꼭대기에 얼음집이 있다니 청년은 얼음집 안을 슬쩍 엿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 얼음집을 지었을까 젊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얼음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였습니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아름다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군요 저는 지나가던 등산객입니다 청년은 사람을 만난 반가움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을 많이 올라 본 등산가 였습니다 알프스 산 꼭대기는 산을 많이 타본 사람도 오르기 힘든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험한 산 꼭대기에 아리따운 소녀가 살고 있다니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잠시 이후 문이 열리고 소녀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소녀는 하얀 얼굴에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얇은 옷 한 겹만 걸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였지요 청년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 설마 혼자 살고 있지는 않겠지요 청년의 물음에 에델바이스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띄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은 뭔가요 에델바이스 소녀는 수줍은 얼굴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청년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녀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그는 단념하고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델바이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대뇌면서 말이지요 산을 내려온 청년은 소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소녀의 모습이 아른거렸답니다 알프스 산 꼭대기에 천사처럼 예쁜 소녀가 살고 있다네 청년은 등산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게 혹시 꿈을 꾼 건 아닌가 아니야 정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산에 올라가 보게 청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사람들은 차츰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지요 그러자 너도 나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 오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알프스는 알프스는 무척 험한 산이었으니까요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아슬아슬한 얼음벽을 올라가야 했고 무서운 눈사태도 만나기 쉬웠지요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 얼어 죽거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죽기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 중 몇 사람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에델바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소녀가 살고 있었네 사람들은 소녀를 보는 순간 산에 오르면서 한 고생쯤은 저절로 잊어버렸습니다 에델바이스의 모습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젊은이들도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죽자 에델바이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에델바이스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변덕스러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목숨을 잃고 있어요 제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제야 변덕스러운 신은 천사를 인간 세상으로 내쫓은 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에델바이스 내가 널 깜빡 잊고 있었구나 어서 돌아오렴 에델바이스는 금방 천사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날개를 편 채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그 순간 얼음집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술처럼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새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용기를 내어 험한 산을 오른 사람만이 볼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꽃에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미와 비둘기 개미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개미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먹이를 물고 얼른 구석으로 갔지만 거친 빗줄기는 개미가 숨어있는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빗물에 휩쓸려 강까지 흘러가 버리면 개미는 죽고 말 것입니다 개미는 그런 생각이 들자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집에는 키워야 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날아가던 비둘기 한 마리가 개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런 가여워라 뭔가 도움이 될만한 게 없을까 비둘기는 근처에 아주 큰 나무에서 커다랗고 넓은 나뭇잎 하나를 따서는 개미가 있는 곳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에 올라타서는 비둘기에게 고마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비둘기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비둘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손에 돌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잡으려고 하는 건 개미를 살려주었던 비둘기였습니다 안 돼 이 나쁜 녀석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개미는 있는 힘껏 남자의 발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자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비둘기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격 급한 사람 이야기 성격이 급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걸빛하면 남에게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역시도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청년은 자신의 일이 낭패를 보게 되면 늘 그렇게 후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다음에 또 일을 그르치기 일수였지요 생각다 못한 청년은 오랜 수양으로 높은 덕을 쌓았다는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차분하지 못해 매번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으니 한 수 일러주십시오 창년을 찬찬히 살펴보던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네 하지만 좋지 않은 성격인 것은 분명하니 고쳐야겠지 어떻게 하면 제 못된 성격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참을성이 없다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러니 마음의 수양을 통해 인내심을 길러야 하네 수양을 쌓기 위해 백일 기도를 드리게나 백일 기도를 드린다니 화를 내지 않고 백일 동안 수양을 쌓는다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앉아 백일 기도를 시작했지요 낮에는 따가운 햇볕을 견디고 밤에는 차가운 이슬을 견디며 하루하루 각고에 수련을 쌓아갔습니다 수련을 거듭하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인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대견스러워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련을 시작한 지 99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성질급한 청년도 참을성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요 백일째 아침 청년이 벅찬 가슴을 달래며 바위에 앉아 마지막 수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맞은 쪽 벼랑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 것이었어요 언뜻 보니 몸집이 작은 암컷 새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새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벼랑 주위를 맴돌고만 있었습니다 저 새가 왜 저러지 청년은 잠시 이상하게 여겼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암컷 새는 그렇게 한나절 동안을 맴돌다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이제 몇 시간 뒤면 백일이 되는구나 청년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수컷 한 마리가 벼랑 끝에 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웬 새들이 자꾸 날아와서 시끄럽게 군담 청년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수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자니 또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낮에 보았던 암컷이었어요 저것들이 꽤나 신경쓰이게 만드는구나 문제는 그때부터 였습니다 두 마리의 새들이 그냥 날아갔다면 청년은 백일기도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불행이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새 두 마리가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암컷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집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암컷이 호들갑스럽게 쨍쨍거리자 청년은 그 지저귀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했습니다 당신이 하도 돌아오지 않기에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청년은 수컷이 그렇게 대꾸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흥 거짓말 말아요 다른 암세하고 눈이 맞아 어디서 실컷 놀다 왔으면서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당신이 어느 바람둥이 수컷하고 눈 맞아 달아난 줄 알았다고 청년은 겉으로는 눈을 감고 수양에 몰입하는 듯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두 마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사람 말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참으면 백일 기도가 끝난다 참자 너무 시끄러워 기도를 올릴 수 없었지만 그는 꾹 참고 기도에 힘쓰자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새들의 다툼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가만히 앉아 수양중인 청년까지 들먹이며 한층 더 소리 높여 지저귀는 것이었습니다 암컷이 먼저 지저귀며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내가 바람이 났다고 나는 아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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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청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보고 멍청이 돌부처라고? 청년은 돌멩이를 주워들고는 새들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로써 그의 백일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아, 억울하다. 저 새들만 아니었어도 기도를 마칠 수 있었는데. 청년은 몹시 아쉬워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방법으로 수양하겠노라고 결심했지요. 청년은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책에는 수많은 성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책만 읽은 결과 마침내 청년은 돌을 닦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물살이 센 강에서 나룻배로 백명만 물을 건너게 해주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곧바로 책을 덮고 한 나루터로 달려갔어요. 마침 그 강은 물살이 거칠어 그가 수양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는 배 한 척을 구해와 사공 노릇을 시작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며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그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준 사람이 모두 아흔아홉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나르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백번째 사람이 배에 올랐어요. 청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노를 굳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중년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배에 오르자 그는 힘차게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배가 강 중간쯤에 이르자 여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배를 돌려요. 왜 그러시죠? 깜빡 잊고 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청년은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나루터에는 게즈바이가 울며 서 있었어요. 아이를 씻고 청년은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여인이 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엔 또 뭡니까? 깜빡 잊고 장에서 산 신발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신어야 할 신발이니 어서 나루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뭐요? 그까짓 신발 때문에 다시 배를 돌리라는 말이요? 내일 꼭 신어야 한다니까요. 화를 낼 사람은 청년인데 오히려 여인이 큰 소리를 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하시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노를 팽개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인과 계집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니 백발을 휘날리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또 화를 내고 말았구나. 너는 이제 성인의 경지는커녕 보통 사람들보다도 참을성 없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백발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청년은 시리에 빠져 그날부터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지요. 그는 몇 달 동안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자기 지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병을 다스리지 못했고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동아 조웅 전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나라 문제때 남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나라의 상황은 몹시 위태로웠지요. 신하들은 황제를 모시고 급히 피난길에 올랐고 집과 가족을 잃은 백성들도 난리를 피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성 안팎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성문 너머에 있는 압사는 피난을 가는 백성들로 뒤덮여 푸른색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조정인이라는 충신이 나섰어요. 조정인은 황제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사방에서 의병을 모아 석 달 만에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황제가 조정인의 공을 인정하여 정평지역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사양하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조정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를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인을 질투하고 모함하려는 신하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두병은 조정인이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다른 간신들과 짜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죽음으로 나의 결백을 증명하리라. 조정인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조정인은 이두병에게 아처많은 자들만 남게 되었지요. 충신을 잃어버린 황제는 몹시 슬퍼하면서 조정인의 묘를 만들고 이름을 충렬 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 옆에 있는 사당에 조정인의 초상화를 걸어둔 뒤 때때로 묘에 가서 옛날 생각을 하곤 했지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두병의 아들 이관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배야의 신하들 중에 어찌 조정인만한 신하가 없겠사옵니까. 그리고 한낱 신하의 묘를 충렬 묘라 높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묘를 헐어버리시옵소서. 어허 고얀지고 여봐라 당장 이관을 뇌앞에서 끌어내어 짐에게 무험하게 말한 죄를 묻도록 하라. 황제는 그 후에도 자주 충렬 묘에 들러 조정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조정인이 죽었을 때 아내 왕씨의 몸속에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왕씨는 유복자를 낳아 이름을 웅이라고 지었지요. 비록 아버지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왕씨는 조웅을 훌륭하게 길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조웅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몸가짐이 반듯하고 행동이 의젓했어요. 어느 날 황제가 어린 조웅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나이가 일곱 살이라니 태자와 동갑이로구나. 황제는 흐뭇하게 조웅을 바라보며 속으로 과연 충신의 아들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황제의 부름을 받고 태자가 들어왔어요. 짐은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이다. 그러니 나라에는 너희 같은 아이들의 힘이 필요하다. 태자, 너는 앞으로 나란 일을 웅과 의논하도록 해라. 아바마마, 웅은 분명 좋은 벗이자 훌륭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황제의 말을 듣고 태자는 믿음직한 벗이 생긴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웅이 황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배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이 많사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 좀 더 학문을 쌓고 무예를 익힌 후에 나란 일을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황제는 조웅의 깊은 생각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과연 중신의 자식답구나. 네가 13살이 되면 다시 부를 것이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라. 황제는 조웅에게 장차 벼슬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짐이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자가 오리니 앞으로 나란 일이 걱정이로다. 배하, 조정에는 이두병 같이 어진 신하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시옵니까? 이두병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난데없이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궁궐로 들어와 궁녀 한 명을 물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황제의 근심은 더욱 깊어져 갔지요. 그러다 황제는 마침내 조웅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자를 돕도록 조웅을 궁으로 불러들여 나란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나 이두병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하 어린아이를 궁궐로 불러들이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옵니다. 인재가 수두룩한데 왜 하필 그 아이를 불러들이려고 하십니까? 황제는 노여운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황제가 자리를 뜨자 이두병이 다른 신하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앞으로 조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신하들은 그저 이두병의 말에 벌벌 떨뿐이었습니다. 이두병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모두 높은 벼슬자리에 앉혀두고 그 중 한 명에게는 모든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권한까지 맡겨서 호시탐탐 권력을 차지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두병이 아들 다섯 명을 모두 불러모았어요. 조웅이 벼슬길에 오르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날 설 것이다. 아예 싹을 없애버리도록 하자. 그들은 조웅을 죽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황제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예전처럼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랬으나 황제는 어린 태자를 남겨두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바마마 눈을 떠보시옵소서. 태자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대성 통곡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을 뜨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두병만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조정은 이두병과 그를 따르는 간신들의 차지가 되었어요. 중신들은 산속으로 숨어버렸고 나라아는 백성들의 한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모여서 나란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날은 마침 죽은 문제의 생일날 이었습니다. 이두병이 신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자의 나이가 겨우 여덟 살이니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란일을 돌보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소. 하루라도 주인이 없으면 나라는 위태로워지기 마련이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신하들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태자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두병 승상께서 황제에 오르셔야지요.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부디 옥세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이두병은 일부러 몇 번 사양하는 척 하다가 결국 간신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이두병은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순재가 되었습니다. 순재는 곧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어린 태자를 궁궐에서 쫓아낸 뒤 계량도로 귀양을 보냈지요. 조응의 어머니 왕씨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슬프구나. 나라가 망했는데 웅이는 아직 어리니 이 일을 어찌 할까. 황제가 된 이두병이 분명히 분명히 우리 모자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시여 어린 웅이를 돌보아 주소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마 원수인 이두병의 손에 죽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기는 했지만 조금도 분한 마음을 간호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조글이 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리를 거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어요. 아버지 없는 난 새로구나. 문제가 손재되니 충신의 눈에서 비 눈물이 흐르네. 분노가 치밀아 오른 조응은 군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죽이고 싶었지만 지키는 군사가 많아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응은 분을 참지 못하고 품속에서 붓을 꺼내 글을 썼지요. 역적 이두병의 죄를 낱낱이 꾸짖는 글이었습니다. 끝에는 충신 조정인의 유복자 조응 이라고 자신의 이름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그 글을 궁궐 문에다 붙여놓았지요. 이때 왕씨는 밤늦도록 조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날이 밝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니 얼른 웅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시오.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수십 일을 도망가면 도와줄 사람을 만날 것이니 급히 떠나시오. 왕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이후 조응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응은 왕씨에게 이두병의 잘못을 꾸짖는 글을 써붙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서 없애려고 벼르는 중인데. 두 사람은 얼른 짐을 꾸리고 충렬묘 옆에 있는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초상화 속에 조정인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조정인은 모자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왕씨의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조응과 왕씨는 초상화를 떼어 잘 챙기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십 리를 걸어갔을 때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며 강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조각배 하나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쫓기고 있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시지요. 배에 오른 왕씨는 숨을 돌린 후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배를 몰고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지요? 사공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선의 명령으로 세상을 다니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배는 노를 젖지 않아도 화살처럼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종과 왕씨는 무사히 강을 건넌 후 사공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종과 왕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남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막 근처에 이르러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웅이라는 어린아이와 그 어미를 잡아 바치면 황제께서 큰 상금과 벼슬을 내리신다네. 조웅과 왕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걷다 어두운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그제야 맥이 풀리면서 슬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조웅과 왕씨는 컴컴한 숲속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환한 달빛 아래 두견새마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왕씨가 굶주림과 슬픔에 지쳐 쓰러지자 조웅은 안타까운 마음에 꽃을 꺾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먹는다고 배고픔이 없어지겠니 왕씨는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짐 보따리 속에서 가위를 꺼내 조웅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머리를 깎아라. 네? 왕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다니면 들키기 쉽다. 나는 머리를 깎아 여성으로 변장하고 너는 시중을 드는 아이인 척하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조웅은 슬픈 마음에 차마 가위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원수를 갖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했지요. 긴 긴 머리가 싹둑싹둑 잘릴 때마다 조웅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조웅과 왕씨는 그 후로도 이리저리 떠돌다가 하루는 어떤 비석 앞에 이르렀습니다. 비석에 적힌 글을 읽어보니 그 비석은 바로 위나라 백성들이 조정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위나라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자 문제가 조정인을 보내 위나라 왕을 벌주고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중간에 도둑을 만나서 머리카락을 팔아 받은 돈까지 모두 빼앗긴 그들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웅은 이런 곳에서 아버지의 비석을 보니 슬픔이 복받쳐 올라 비석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조웅과 왕씨는 여전히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한 무리의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스님이 먹을 것을 내밀며 왕씨에게 말했어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날 부인께서 제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스님은 자신이 예전에 조정인의 조상화를 그렸던 월경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왕씨에게 받았던 돈 덕분에 여러 스님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저를 지을 수 있었다고 했지요. 월경 대사는 두 사람을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바위가 병품처럼 둘러펴진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강선암이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응은 강선암에 머물면서 월경 대사로부터 글과 여러가지 재주를 배웠습니다. 소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하니 허락해 주소서. 조응은 열다섯 살이 되자 어머니와 월경 대사에게 인사를 올리고 강선암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형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본 조응은 강호라는 큰 고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나그네와 장상꾼들로 북적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던 조응은 어떤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에 검은띠를 허리에 둘렀으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은 검을 팔기 위해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조응은 그 검이 평범한 검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검의 값을 물었지만 노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이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검을 팔지 않을 것이요. 아 조응의 소식은 누구에게 물어보나 조응이 깜짝 놀라 공손하게 저를 올린 뒤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지요. 나는 화산 도사이니라. 하늘이 내게 귀한 검을 주셨기에 검의 임자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떠돌아 다녔다. 그런데 얼마 전 하늘에 장군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칼의 임자가 나타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 미리 기다리고 있었노라. 조응이 두 손으로 그 검을 받아보니 가운데 금빛으로 조응 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산 도사가 말했어요. 검의 임자를 제대로 찾아주었으니 내일은 끝 지났구나. 너는 남쪽으로 질뱅리를 더 가서 철관도사를 만나도록 해라. 조응이 화산대사의 말대로 길을 찾아가니 깎아지른 절벽 끝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슴까지 하얗게 수염을 들이온 철관도사가 조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응은 철관도사의 제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기온을 살피는 법, 무기를 다루는 법, 전쟁에서 작전을 세우는 법 등을 익혔습니다.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때 온몸의 털이 불꽃처럼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그 말이 절벽 사이로 내달리니 바위가 튀어 오르고 바람이 쌩쌩 몰아쳤습니다. 조응은 그 말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한눈에 알아차렸지요. 내 어찌 주인을 몰라보고 날 뛰느냐. 조응이 말을 향해 외치자 말이 반가운 듯이 조응 앞에 사뿐히 서더니 한 번 길게 울었습니다. 조응은 말의 목덜미를 쐬다듬어 주었어요. 세상님께서 미리 말까지 마련해 주셨군요. 철관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 물건은 미리 임자가 있는 법이다. 하루는 철관도사가 조응을 데리고 큰 바위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웅아 별자리를 보니 세상이 무척 시끄럽게 되었구나. 너는 먼저 위나라를 돕고 그 후에 송나라를 역적의 손에서 되찾도록 해라. 조응은 세승에게 인사를 올린 후 말을 몰아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조응이 위나라에 이르렀어요. 이때 위나라는 서범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싸움마다 패하기만 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위나라에는 변변한 장소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위나라 위나라 왕은 할 수 없이 항복하겠다는 글을 써서 서번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번 왕은 항복 문서를 전하러 온 위나라 사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항복하겠다면서 어떻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이민단 말이냐. 내 왕의 목을 베기 전에 우선 내논부터 배워야겠다. 서번 왕은 위나라 사신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종은 분을 참을 수가 없어 갑옷을 갇혀입고 말에 올라 검을 빼들었지요. 서번의 장수는 내 칼을 받으라. 종과 맞선 서번 장수는 몇 번 겨루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이 서번 장수에 목을 가져오자 위나라 왕이 몹시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요? 종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아버지의 이름과 태어난 곳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창군의 아버지는 나의 옛 친구일세. 위나라 왕은 종의 손을 잡더니 송나라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문재께서 돌아가시자 간신 이두병이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대자께서는 계량도로 귀향을 가셨고 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위나라 왕은 송나라를 향해 엎드려 절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종이 왕을 위로하며 말했지요. 아직 서번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제가 나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종은 군사들을 이끌고 서번과 싸움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나라 왕은 기뻐하며 조웅에게 대원수라는 벼슬을 내린 뒤 군사들을 내주어 조웅이 이두병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조웅은 군사들을 이끌고 태자를 구하러 떠났지요. 가는 길에 한 고을에 이르렀는데 이곳의 관리가 태자에게 사약을 내리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두병이 태자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조웅은 즉시 말을 타고 계량도로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태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계량도에 도착한 조웅은 우선 태자를 찾아갔어요. 태자는 슬픔에 잠겨있었고 태자를 찾아온 옛 충신들이 곁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태자마마 소시는 조정인의 아들 조웅이 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대가 어찌 이곳에 왔는가 조웅이 인사를 올리자 태자는 놀라면서도 몹시 반가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약을 받아 죽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조웅은 태자를 안심시킨 후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군사들에게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두었습니다. 다음날 이두병이 보낸 관리가 사약을 들고 태자에게 왔습니다. 미리 숨어있던 조웅은 검을 빼들어 사약이 든 사발을 내리쳤지요. 네 이놈 당장칼을 받아라. 조웅은 관리를 단칼에 베었습니다. 잠시 이후 조웅의 군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던 관리들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조웅은 그 관리들에게 벌을 내리는 한편 그동안 그들이 모아두었던 재물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계량도의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니 그 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웅은 태자와 충신들을 데리고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태자와 충신들이 머무르기에 위나라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서번 땅을 지나가야만 했지요. 조웅이 온단 말이지 지난번에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군. 서번왕은 조웅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태자와 조웅을 극진히 대접하는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조웅은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깼습니다. 혹시나 해서 태자의 숙소로 가보았더니 서번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태자를 납치하려 하고 있었어요. 조웅은 번개같이 군사들을 물리치고 서번왕의 목을 겨누고는 큰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놈 살려두면 안되겠구나. 서번왕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자가 용서해주라고 하자 조웅은 서번왕의 상투를 자른 후 돌려보냈지요. 상투가 잘려 돌아온 왕의 모습을 본 서번의 신하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함곡이라는 곳에 군사들을 숨겨두어 조웅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웅이 길을 가는 도중 함곡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 노인이 찾아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스승인 월경 대사의 편지였어요.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대포를 한 발만 쏘아라. 깜짝 놀란 조웅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에 함곡에 들어가 몰래 대포 한 발을 쏘자 갑자기 사방에서 서번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조웅의 군사들이 이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조웅은 태자를 데리고 무사히 위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에 머물고 있던 조웅에게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산이라는 곳에서 충신들이 이두병을 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이끄는 사람인 왕열은 조웅 어머니의 사촌이었어요. 조웅은 때가 왔음을 알고 태자와 위나라 왕 앞에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곳곳에서 충신들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소신이 앞장서서 나라를 되찾고 역적들을 벌하게 싸우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웅이 군사들을 이끌고 길을 나서자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은 충신들이 찾아와 조웅의 군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는 조웅이 군사들과 상기슭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골짜기 안에서 한 장수가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충신 강걸의 아들 강백이라 합니다. 이두병의 손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껏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푸디 저희를 거두어 주소서. 조웅은 기뻐하며 그들을 반갑게 맞아 드렸습니다. 한편 궁궐에 있던 이두병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웅이 자기가 보낸 관리를 죽이고 태자를 구해낸 것도 모자라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이두병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런 조그만 애송이 녀석 하나 해치울 장수가 없단 말이냐. 이두병은 승상 최식에게 수십만의 군사를 보내 조웅과 맞서게 했습니다. 조웅은 이두병의 군대를 살펴본 후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진을 지도록 하라. 그런데 갑자기 이두병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조웅에게 소리쳤습니다. 역적 조웅은 내 칼을 받아라. 황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화가 난 강백이 맞서 싸우려고 하자 조웅은 강백을 말렸습니다. 분하더라도 참깨나 내게 좋은 계획이 있네. 그때 이두병의 군대 쪽에서는 최식이 장수들을 불러넣고 작전을 일러주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진을 치다니 조웅은 병법을 하나도 모르는 바보가 분명하구나. 화약을 준비해라. 한밤중에 불을 놓아 적들을 몰아넣으면 조웅을 잡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같은 시각 조웅은 강백을 불러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아마 적들은 우리가 진을 진 것을 보며 비웃고 있을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강백은 조웅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자 군사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창칼이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헝겊이나 마른 풀을 끼워 놓았기 때문에 적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이두병의 군사들이 조웅의 진지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불을 놓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키가 큰 나뭇까지 태우기 시작했어요. 곧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숲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최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조웅은 이제 도가 내든 진신세구나. 우리 황제께서 내게 더 금벼슬과 재물을 내리시겠구나.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엄청난 함성과 함께 조웅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조웅의 검이 날카로운 빛을 내며 춤을 추듯 휘날렸습니다. 이두병의 군사들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픽픽 쓰러져 나갔지요. 역적들아 내 목을 내놓아라. 이 소리를 듣고 최식과 다른 장소들은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네. 조웅을 무슨 수로 당한단 말인가? 한 장수의 말을 듣고 최식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목숨을 구할 길이나 찾아보아야 겠소. 그들은 얼른 항복 문서를 쓴 뒤 무릎을 꿇고 조웅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조웅이 나타나자 최식은 조웅에게 사정했어요. 우리는 죽기 싫어서 유두병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이제부터는 조웅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겠으니 살려주시오. 그러나 조웅은 이 말을 듣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두병이 세상에 다시 없을 끔찍한 역적이라면 너희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간신이로구나. 그러니 어찌 너희를 살려둘 수 있단 말인가. 조웅이 최식을 비롯한 장수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두병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두병은 조웅을 잡았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통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군대가 조웅에게 크게 졌다는 소식뿐이었어요. 조웅과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이때 키가 크고 시커먼 수염이 난 장수 세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하 저희는 각각 1대 2대 3대라고 하옵니다. 저희 삼형제는 스승님을 모시고 무예를 닦던 중에 배하의 명을 받아 계량도로 사약을 내리러 갔던 아버님이 조웅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사옵니다. 조웅의 목을 베어 아버님의 원수를 갖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두병은 크게 기뻐하며 이들에게 많은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1대는 서창 2대는 회웅 3대는 강진에 각각 진을 치고 조웅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조웅이 진을 친 곳에 한 도사가 나타났어요. 조웅은 예의를 갖추어 그 도사를 대접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삼형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도사는 이 싸움은 옳지 않다며 삼형제를 말렸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더니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조웅에게 건네주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1대의 진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대에게는 흰말의 피를 칼에 칠하고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우라 3대의 왼쪽은 공격하지 말라 조웅은 강백을 불러 도사가 편지에 이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1대와 강백이 겨루게 되었는데 1대는 자꾸만 자신의 진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나 강백은 조웅의 명령이 있었기에 1대를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날이 저물 무렵에 1대와 강백은 다시 맞붙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백이 일부러 지는 척하며 1대의 진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웠기에 1대의 부하들은 자신들 쪽으로 도망쳐오는 사람이 강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백을 안으로 들인 다음 곧바로 뒤쫓아오던 1대를 함정에 빠트려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제 꾀 제가 속아 넘어간 셈입니다. 이때 조웅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치니 1대의 군사들은 놀라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1대를 물리치고 회음으로 가니 2대가 크게 소리치며 나타났습니다. 조웅은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2대는 그의 형인 1대보다 훨씬 무혜가 뛰어났어요. 2대는 마치 귀신이 도와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날고 뛰는 솜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조웅은 도사가 말해준 대로 흰 말의 피를 칠한 검을 빼들고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우며 온 힘을 다해 2대의 검을 내리쳤습니다. 손에서 검을 놓친 2대는 조웅의 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대를 물리친 조웅의 군대는 강진으로 가서 3대와 맞서게 되었어요. 조웅의 군사를 보더니 3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웅아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조웅은 검을 휘두르며 3대와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3대는 아주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강백이 나서서 3대의 말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조웅은 3대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함께 뛰어올라 3대의 오른쪽을 공격했습니다. 조웅의 칼에 3대의 목이 떨어지자 한바탕 바람이 일고 자갈과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푸른 안개가 3대를 감싸더니 두 줄기의 무지개가 하늘로 뻗쳤습니다. 조웅이 자세히 보니 3대의 시체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의 왼팔 밑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 이두병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황덕이라는 승상이 몰래 신하들을 불러모았어요. 이제 우리는 망한게야 자네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묘족한 수가 있습니까 승상께서 가르쳐 주소서 황덕이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두병과 그의 아들들을 잡아서 조웅에게 바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황덕과 신하들은 그 길로 이두병과 그의 아들들을 붙잡은 뒤 꽁꽁 묶어서 조웅을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조웅이 온다고 하여 구경을 나왔다가 이두병과 아들들이 잡혀온 것을 보고 더욱 놀라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사로잡힌 이두병이 조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황제가 된 것은 순전히 신하들의 생각이었소. 죄를 저지른 자들은 바로 저들이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조웅은 이 말을 듣고 이두병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간악한 놈아 너는 태자께서 오시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조웅은 다시 위나라로 돌아가 태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태자는 궁궐로 돌아온 뒤 곧바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리고 이두병과 그의 아들들은 물론 황덕을 비롯한 간신들에게도 모두 벌을 내렸습니다. 황제는 큰 잔치를 열고 조웅과 충신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조웅은 황제의 명을 받아 번 나라의 왕이 되었으며 자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씩 황제를 찾아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 종이 다스리는 동안 번 나라의 백성들은 태평 성대를 누리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올바름의 가르침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매우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군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용맹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들의 나라에 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왜 온 거야? 설마 이스라엘을 군대로 정복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은 아닐까? 우리한테서 빼앗아 살 것 뭐가 있나?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라비님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 그래 우리끼지 불안해하지 말고 라비님께 가서 여쭤보도록 하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라비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까? 금과 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금과 은이라면 나에게도 넘칠 만큼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소. 그럼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나는 단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오.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들은 라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이곳에 계시는 동안 대왕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농부가 라삐를 찾아왔어요. 그 중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삐님 저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라삐님의 지혜를 빌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허 내가 두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마침 그 자리에는 라삐를 찾아온 알렉산더 대왕이 함께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두 농부의 방문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지요. 두 농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궁금했고요. 과연 그 문제를 라삐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 농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가축들의 먹이로 쓸 마른풀을 한 더미 샀습니다. 그런데 소에게 주려고 마른풀을 나르는데 그 안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나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금화를 이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했더니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라삐가 빙글에 웃으며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금화를 왜 억지로 돌려주려고 하십니까? 금화가 있다면 가축들도 더 많이 살 수 있고 사는 형편도 훨씬 넉넉해질 텐데요. 그러자 그 농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마른풀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값을 치른 마른풀만 갖고 금화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라삐가 마른풀을 판 농부에게 물었어요. 금화는 당신이 판 마른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 농부에게 마른풀만 판 것이지 그 안에 든 금화까지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화를 돌려받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어요. 라삐가 말을 끝내자마자 마른풀을 판 농부는 손사랭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삐님 전 이 사람에게 마른풀더미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든 그건 마른풀을 산 이 사람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금화도 마른풀을 산 이 사람의 것인데 제가 어찌 금화를 돌려받는단 말씀이십니까? 두 농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마른풀더미 에서 나온 금화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 미어코 라삐는 두 농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른풀을 반분의 말씀도 옳고 마른풀을 삼분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생각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어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두 농부가 라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두 분은 제가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든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라삐님이시라면 저희에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게 분명합니다. 두 농부의 대답을 들은 라삐는 빙글에 웃으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두 분 중 딸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마른 풀을 산 농부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농부의 질문에 라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번에는 마른 풀을 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있습니까? 네 어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잘 됐군요. 그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농부는 라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옆에서 이 사건을 쭉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은 라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그 말을 갖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두 분의 그런 정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삐님 궁금하니 어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두 농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라삐를 재촉했어요. 우선 두 분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마른 풀에서 나온 그 말을 그 부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삐는 두 농부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라삐의 말을 들은 두 농부는 라삐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에 감탄했습니다. 라삐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분과 사돈이 된다니 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삐님이시라면 저희 문제를 잘 해결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허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두 농부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라삐의 판결에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농부들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라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두 농부에게 알려준 해결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갖고 계시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오. 알렉산더 대왕의 말에 라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이런 경우 어떤 반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두 사람을 모두 없애고 내가 그 금화를 차지했을 것이오. 이것이 나의 올바름이었소. 알렉산더 대왕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라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소.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소. 오늘 당신과 두 동부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것이 올바름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소. 당신과 동부들 덕분에 큰 가르침을 얻었소. 알렉산더 대왕은 라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라삐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마주잡으며 웃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복 많은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지지리도 가난했지요. 아무리 보지런히 일을 내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의 한가지였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이웃 사람들에게 푸념을 하면 그게 다 팔자일세 타고난 복이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하나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 타고난 복은 누가 준대요? 총각이 궁금해서 모르면 그야 하늘나라에 사는 옥황상재가 주시는 거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옥황상재를 찾아가서 물어나봐야겠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는지 그 까닭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총각이 총각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지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만 갈 수밖에요. 가다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아담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집 주인은 젊은 색시인데 대접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하늘나라에 옥황상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재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시집을 갔다 하면 그날로 남편이 죽고 맙니다. 남들은 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옥황상재님에게 좀 물어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지요.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그런 심부름증 못해드리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또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서 한참 가는데 길가에 있는 밭에서 어린아이 셋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들이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직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 무슨 꽃나무이기에 그렇게 물을 줘도 꽃이 피지 않느냐? 총각이 모르니까 이건 황금으로 만든 꽃나무인데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세님이나 아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옥황상세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 꽃나무에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자꾸 가다 보니 큰 강이 나왔어요. 강 저편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도무지 강을 건널 길이 없는 겁니다. 사공도 없고 배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하고 한탄을 하니까 강물이 쩍 갈라지면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미는 겁니다. 어딜 가려고 이 강을 건너려 하시오? 하늘나라에 옥황상세님 만나러 간단다. 그럼 내 등에 엎이시오. 이 강만 건너면 하늘나라요. 그래서 이무기 등에 엎혀 강을 건너는데 이무기가 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천년 동안 여기서 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옥황상세님을 만나거든 내가 아직까지 왜 용이 못됐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그러고 말고 이렇게 강을 건네준 은혜에 견주면 그런 심부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무기 덕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옥황상세가 사는 큰집 앞에 이르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길을 막는 겁니다. 나는 옥황상세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서 먼 길을 왔으니 들여보내주시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옥황상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왜 이리 시끄러우냐. 문지기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아르니까 옥황상세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얼른 들어가서 넙죽 엎드렸지요. 상세님 저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밤낮 가난하게 산답니다. 제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여쭈어보러 왔습니다. 어허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다르지만 애써 남을 도우면 없는 복도 생기는 법이라네. 청각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도 하나하나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른 색시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될 것이고 꽃 못 피우는 아이들은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게야 곧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지. 그리고 이목이에게는 욕심이 많아서 용이 못된다고 이러게나 하나만 있으면 될 여의주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총각이 고맙다고 저를 꾸벅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지요. 큰 강가에 이르니 이목이가 또 나와서 강을 건너주었어요. 내가 부탁한 곳은 물어보았소. 여의주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용이 못된다는군. 그렇군요. 이제 여의주 하나는 소용이 없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이목이가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더니 금세 용이 되어 하늘나라로 휙 날아갔어요. 여의주 하나를 얻어가지고 가다가 꽃나무에 물주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옥황상재님은 만나보셨나요? 그래 꽃나무는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그러시더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금은 소용없으니 아저씨가 가지세요. 아이들이 금으로 만든 꽃나무를 총각에게 주고는 밭을 다시 일구고 씨를 뿌리니 금세 싹이 났습니다. 총각은 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갔지요. 가다보니 길가에서 색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황상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을 잘 돕는 사람에게 시집가면 된다고 하셨소. 듣고 보니 남을 잘 돕는 사람이란 바로 당신이군요. 남의 부탁을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홀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총각이 복을 많이 얻어왔다고 그랬대요. 여의주 같은 보배도 없고 금도 많이 없고 게다가 색시까지 얻어 장가를 들었으니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의 동화 욕심많은 부돌이 옛날에 나이도 똑같고 몸집도 비슷한 세 아이가 같은 글방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소원이어서 이름을 신돌이라 했고 또 한 아이는 글 잘하는 선비가 되는 게 소원이어서 선돌이라 선돌이라 했지요. 또 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습니다. 새 글동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배우는 책을 죄다 줄줄이 외게 됐습니다. 하루는 글방 훈장님이 셋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글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여라. 하더래요. 그래서 셋이 조용한 산속에 가서 글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훈장님과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깊은 산속에 빈 절이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먹으며 글공부를 했더래요. 셋이서 약속을 하기를 아침밥은 신돌이가 짓고 점심밥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밥은 부돌이가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폼이 셋이 저마다 다르더란 말이지요.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담을 때 두 동무 것을 먼저 수북하게 담고 남은 것을 제 밥 그릇에 퍼담 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 차지였지요. 그래도 군말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돌이는 밥을 어떻게 퍼담 느냐 하면 새 밥 그릇에 저울로 단듯이 똑같이 밥을 담았어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똑같이 담아놓으니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이 없었지요. 부돌이는 늘 자기 밥 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이 퍼담고 나서 남은 찌꺼기와 노룽지를 두 동무 밥 그릇에 퍼담 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모자라도 제 밥 그릇은 늘 푸짐했지요. 그래도 다른 두 동무는 알고도 모르는 채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니 신돌이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고 선돌이는 날이 가도 어제가 오늘 같고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글공부도 할 만큼 해서 산을 내려가기로 했지요.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저마다 소원을 이루고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뒤에 선돌이는 글공부를 더 많이 해서 소원대로 이름난 선비가 되었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도 하고 말이지요.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이를 칼로 무 자르듯이 경우 바르게 딱딱 자라니까 사람들이 과연 선비 중에 선비라고 추워주고 그랬어요. 소원대로 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동무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도리 부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원대로 신선되고 부자되어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포입고 가 쓰고 옛날에 공부하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옛날 절이 있던 자리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더래요. 뜰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한데 싼 모지개가 초가지붕에 두둥실 걸려있더래요.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집안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굽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신돌이였어요. 자네는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네 그려. 자네는 소원대로 선비가 됐군. 둘이서 얼싸 안고 반가워 했습니다. 신돌이가 선돌이를 데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는데 신선이 사는 집은 좁아도 넓더래요. 동쪽 창문을 열고 보니 봄 경치가 나타나서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있고 남쪽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경치가 나타나서 푸른 숲이 우거져 있더래요. 서쪽 창문을 열고 보니 단풍이 한창인데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 있고 북쪽 창문을 열어보니 흰눈이 가득 쌓여 눈이 보시더래요. 선돌이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실컷 하고 보니 부돌이 소식이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부돌이는 왜 여태 안 올까?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신돌이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부돌이는 벌써 여기 와 있다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신돌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주춧돌 아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글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란 말이지요.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하니 신돌이가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인가? 부돌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만 하늘의 벌을 받았다네. 십년 전 셋이서 글공부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못 버려서 죄값을 치르나봐. 아무리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옛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 산돌이가 신돌이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여보게 아무려나 같이 공부하던 글동무인데 불쌍해서 못 보겠네. 자네는 신선이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신돌이가 한참 동안 궁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구렁이더러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오게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구렁이가 된 부돌이가 그 말을 듣고 스르르 뒤뜰로 갔습니다. 구렁이를 보내놓고 나서 신돌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조금 있으니까 구렁이가 복숭아를 세 개 입에 물고 옵니다. 신돌이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부돌이가 뭘 또 잘못했는가 뒤뜰에 열린 복숭아는 네 개인데 자기가 한 개를 따먹고 세 개만 가지고 왔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게야.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신보니 남들 어쩌겠는가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 뒤로 신돌이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지금도 아마 구렁이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의 동안 귀동의 돌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며 금세 좋게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고 인심도 좋은데 이 부부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모님께 빌어도 보고 좋다는 약도 먹으며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더두 안 바라고 딱 하나만이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바다에 나갔던 남편이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찌 보면 농어 같은데 등은 복숭아 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게 농어와는 달랐습니다. 지느러미도 가운데는 황색이고 가장자리는 붉은색인 게 아주 먹음직 남편은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끓여 아내와 한 그릇씩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구역질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용왕님이 점지해준 아기라며 고마워 했지요. 그리고 열 달 뒤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몹시 기뻐하며 혼이 난 지 30년이 돼서야 얻은 아들을 귀동이라 이름 짓고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7년이 흘렀어요. 어느 초여름 햇빛 좋은 날 아내가 땜목다리 아래에서 빨래를 할 때 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귀동은 엄마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거참 아까운 녀석인데 안됐군. 다리를 건너던 웬스님이 귀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지요. 안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동이 얼마 안가 죽을 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스님에게 매달렸지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귀동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을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절 이름을 알려주며 그곳으로 귀동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귀동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면 안된다며 말이지요. 그리고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도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린 아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부부는 끙끙 앓기만 했어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마음을 모질게 먹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귀동을 불렀습니다. 귀동아 보다시피 내 어미도 나도 이렇게 아프니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얼마간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으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귀동이 펄쩍 뛰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없는 곳에는 가기 싫어요. 귀동은 두 번 말도 못 붙이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춤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귀동에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엄한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노. 당분간 집을 떠나 있으라니까. 귀동은 제 어머니 치마자락에 숨어 바락바락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싫다니까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남편이 딱 부러지는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와 내 어미가 늙어서 일을 못하니 내 한입이라도 줄여야겠다. 마침 스님께서 심부름할 동자승을 구한다니 거기로 가거라. 절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옷도 입혀준다니 떼쓰지 말고 가거라. 그제야 귀동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 말투며 표정을 보니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었습니다. 떼를 써서 될 일이 아닌 듯 했지요. 귀동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밥도 적게 먹고 일찍 일어나고 나무도 해오고 고기도 잡아올게요.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귀동이 작은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애간장이 끊어졌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호통을 쳤습니다. 형제자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집에 종로로 타러 팔려도 가는데 이깟걸로 눈물 콧물이냐? 이 못난 놈 우리는 더 이상 너 못 키운다.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둘이 예전처럼 편히 사는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서 나가. 남편은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모진 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귀동은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옷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니 아내는 실신을 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몰려든 동네 안학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차마 못할 말을 꺼냈습니다. 잘 들어라. 사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동안 키운 정으로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구나. 너는 죽어다가 키운 자식이다. 그러니 이제 네 부모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에서 살거라.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러다 귀동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까 걱정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귀동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아버지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동은 갑자기 다 큰 어른같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지요. 사실 귀동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동은 아버지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등은 복숭아색이고 배는 연한 황색인 신비로운 물고기를 드시고 저를 낳으셨다 했는데 어찌 제가 남의 자식입니까? 저를 태어나게 해준 노랗고도 붉은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아버지가 잡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귀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자신 때문에 힘들다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떠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동은 집을 나와 묵묵히 뗏목다리를 건넜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뗏목다리까지 쫓아 나왔지요.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귀동의 뒷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귀동은 어엿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귀동을 절에 데려온 스님도 이제 나이지긋한 노스님이 되었지요. 그동안 노스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하니 귀동은 산청 곳곳으로 탁발을 다녀도 부모가 있는 곳은 얼신도 안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듯 부모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안했지요. 마치 부모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부처님 율법에 어긋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스님이 보기에 귀동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움을 쌓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귀동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저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는 그저 속세의 인연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노스님은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귀동이 스무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니 애가 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노스님은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귀동이 스무살이 되는 날을 위해 하루하루 숨을 몰아쉬며 버텼지요. 그리고 드디어 귀동이 스무살이 되던 날 노스님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냉정하게 아들을 절로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건 내 운명이었다.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또한 운명을 거스리는 일. 그래서 너에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 말을 마친 노스님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귀동은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부모가 자신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헤어진 것이라니. 며칠 뒤 노스님의 입접식을 치른 귀동은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미움이 쌓인 만큼 그리움도 얼마나 컸는지 몰랐습니다. 귀동은 어섯발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숨이 턱에 닿도록 집을 향해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도착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조차 허물어져 흔적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웃집 노인에게 물으니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분 모두 떠나셨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했지요. 귀동은 그 자리에 조져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밤새 목 놓아 울던 귀동은 다음날 뗏목 다리로 갔습니다. 무덤도 없으니 부모님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인 뗏목 다리라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귀동이 막 뗏목 다리로 내려설 때였습니다. 사람 살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동이 놀라 달려가니 뗏목 다리에서 어떤 아낙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다리 아래를 보니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낙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 아이가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귀동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가까스로 아이를 데리고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푸념을 늘어놓았지요. 또야 또 이 마을을 뜨든지 해야지 이래서 어찌 살아 귀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뒤 다행히 아이는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아이고 이놈의 다리 허구한 날 사람 목숨을 잡아먹으니 맘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 원 안악은 좀 전에 비명을 지를 때와는 완전 딴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모두 다리 귀신 탓이지 안악은 팩 소리를 지르더니 귀동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제 아이를 들쳐 업고 가버렸습니다. 귀동은 참 성질 고약한 안악도 다 있다 싶었지요. 아무리 뒷간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도 제 아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악은 돌아서 가면서도 뒤돌아 흘끔흘끔 귀동을 봤어요. 그리고 퇴하니 침까지 뱉었습니다. 귀동은 의아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안악이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요? 그리고 다리귀신은 또 뭔가요? 귀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물어물 귀동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대답도 않고 슬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동은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절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이 영 찜찜 했습니다. 귀동은 발길을 돌려 부모님의 소식을 알려준 노인에게 갔지요. 저 다리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다리귀신은 또 뭔가요? 귀동은 안악과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던 일을 말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도 대답을 안 하고 어물거렸어요. 귀동은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노인이 귀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귀신은 다름아닌 자네 부모님일세. 귀동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부모님은 눈만 뜨면 땜목다리에 나가 자네를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다리로 물이 넘쳐 그만 휩쓸려 가버리고 마셨다네. 알고보니 귀동의 부모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귀동이 마음 아파할 까봐 노인이 꿈인 말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에서는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나면 자네 부모님이 다리귀신이 되어 해코지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네. 원래 땜목다리란 것이 물 위에 떠있다 보니 바람만 조금 불어도 사람이 쉬 빠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리 하나 안 지어주는 관할을 다 대야지 사람들도 참 노인은 귀동이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부모가 사고를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다리귀신 소문까지 전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설득했지요. 노인의 말을 모두 들은 귀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생전 자신 때문에 애가 타셨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편치 못하니 자기 탓만 같았습니다. 귀동은 부모님이 저승에서나마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귀동은 부모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귀동은 그 길로 산으로 향했어요. 전에 없이 귀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귀동이 산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지나는 것 있던 어느새 떼약볕에 강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나와보니 소리는 떼목다리가 있는 강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강가로 가보니 귀동이 떼목다리를 걷어내고 돌다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절에 있는 새님들도 모두 내려와 땀을 흘리며 다리를 쌓고 있었지요. 귀동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다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잠시 어리둥절 했으나 곧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흔들흔들 위험한 떼목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되니 모두들 스님들에게 달려가 인사하기 바빴찌요. 나라에서는 사람이 빠지든 말든 나몰라라 하는 일을 스님들이 나서주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그 중 누구보다 좋아한 사람은 안악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물에 빠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지요. 안악은 집으로 달려가 밥을 짓고 나물도 묻히고 그날로 당장 일하는 스님들 뒷바라지에 앞장섰습니다. 귀동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을 닦은 스님들이라 도수를 부렸을까요? 몇 년씩 걸려야 완성된다는 돌다리가 이래만의 척한이 지어졌으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싸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모두에게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돌다리가 세워지자 다리귀신에 대한 소문부터 달라졌습니다. 다리귀신 덕에 돌다리가 세워졌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동의 부모님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 귀동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목숨 걸고 지킨 학교 옛날 이스라엘에 요한안이라는 훌륭한 라피가 살았어요. 요한안은 학식이 깊고 지혜로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요한안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예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로마군이 곧 공격할 거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다투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로마군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조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조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요하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군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곧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말 테지. 하지만 언젠가는 로마군도 물러날 테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견뎌낼 힘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로마 장군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로마 장군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을 둘러싼 로마 병사들 때문에 자유롭게 성문을 나설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장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요하나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국립 끝에 요하나는 한가지 꾀를 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에는 요하나는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하나는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되 어쩜 좋아. 제자들은 요하나는 극진히 간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나는 걱정했어요. 요하나는 아프다는 소식은 곧 로마군에게 까지 알려졌지요. 며칠 뒤 끝내 요하나는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제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구나. 요하나는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요하나는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죽은 요하나는 직접 볼 수 없었어요. 단지 관 앞에서 인사만 할 따름이었지요. 제자들이 요하나는 관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어 성 밖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제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을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습니다. 해가 잘 드는 언덕에 묻어들여야 해요. 제자들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는 요하나는 요하나는 관을 배웅 했어요. 요하나는 훌륭함을 알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관을 실은 수레가 로마군이 머무르는 언덕 근처에 닿았을 때 였습니다.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관에 되고 속삭였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관이 스르륵 열리면서 요하나는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요하나는 사람들 눈을 속이고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죽은 채 한 것이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요하나는 곧바로 로마 장군을 찾아갔어요. 나는 라삐 요하나 니요. 장군을 만나러 왔으니 길을 안내해 주시오. 요하나는 찾아왔다는 말에 로마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죽은 요하나는 나를 찾아왔다고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드디어 장군을 만난 요하나는 잠시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장군은 황제를 욕되게 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군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로마의 다음번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제야 요하나의 말뜻을 알아들은 장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혜론 라비가 내가 다음번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하다니 가히 듣기 나쁜 말은 아니군. 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황제를 욕되게 하는 말이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위험까지 무릅쓰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오. 다음 황제가 되실 분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오. 로마군이 곧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운다 한들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라비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니군. 줬소. 약속하겠소. 요한안의 예의바른 행동에 좋아진 장군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얼마 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장군이 다음번 황제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장군이 황급히 로마로 돌아가느라 전쟁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황제가 된 장군은 요한안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불러 명령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하지만 작은 학교 하나만은 공격하지 말고 꼭 남겨두어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한안이 부탁한대로 작은 학교 하나와 그 안에 머물렀던 라삐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무사히 견뎌낸 작은 학교 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였지요.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났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안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작은 학교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과 힘을 얻게 된 것이랍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지혜 그리고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답니다. 요한안이 작은 학교 하나와 몇 명의 라삐들을 지켜낸 덕분에 이세라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 리베어 옛날 옛날 어느 지방에 일곱 공주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딸들을 사랑했지만 막내 막내 공주인 리베어만은 별로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리베어는 언니들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왕이 귀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일곱 공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좋아했지만 리베어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것은 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내 덕분이 아니란 말이냐 고향 곳 당장 이 궁궐을 떠나라. 법시 슬퍼하며 궁궐을 나온 리베어는 갈 곳이 없어 이틀 동안 숲속을 헤매다 무서움과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리베어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리베어에게 한눈에 반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베어의 아버지가 왕자의 나라로 쳐들어왔다가 붙잡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베어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시녀를 시켜 몰래 음식을 갖다 주었지요. 시녀에게 리베어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아버지는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때 조용히 고용히 리베어가 나타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를 보살펴드리지 못한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알게 된 왕은 아버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리베어의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리베어도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응전은 조응이라는 영웅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군담 소설입니다.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조응전은 군담 소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익혀졌던 작품입니다. 조응이 영웅이 되기까지 겪게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계속되는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충신들과 힘을 합쳐 이두병을 몰아내고 태자를 황제로 추대하기까지 과정이 그려져 있지요. 평범한 조응이 모험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결국 자신이 원하던 보편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읽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평범한 내 모습도 노력을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렇게 비범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